오늘 와이라노 5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실리섭 소장과 어떤 종목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장님, 어떤 거 먼저 고르셨습니까?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이요? 덴티움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최근에 오스테인플란트랑 덴티움이 아주 좋았었는데 약간 이게 어떤 전고점 같은 데 막히면 핑계를 삼아서 그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할 수도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와서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차티스트들은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고점에 이르러서 떨어질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경제적 이슈를 갖다 붙여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극단적인 차티스트의 경우인데 덴티움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버리면 반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극단적인 완전 차티스트의 차트만 보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그런데 덴티움에 한해서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덴티움이 실적이 엄청 좁게 나왔거든요. 2분기 매출액이 967억 원, 영업이익 352억 원인데 이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33.3. 그리고 영업이익은 108.6% 급증한 건데 급증한 것도 한 건데 증권사 컨센서스 이게 높게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시장이 엔데믹 상황으로 가니까 치과를 많이 가니까요, 그동안. 미뤘던 것을. 그런데 그 허드를 뛰어넘었어요. 높이 잡아놨는데 그 허드를 뛰어넘었죠. 예상치도...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매출액은 12%를 뛰어넘었고 영업이익은 50%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거를 이 정도로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럼 3, 4분기는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치과 질유를 하니까 갑자기 전 고점에서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2018년 고점이에요. 10만 원 위로.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 전체로 그렇게 넓혀버리면 너무 반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제가 차티스트는 아닌데 저는 둘 다 다 봐요. 그런데 이 덴티움만에서는 정말 이 핑계로 삼아서 떨어진 것 같다. 무슨 핑계는 뭐였냐. 이게 중국에서 장사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이 임플란트도 지금 오스텐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서 1위고 덴티움이 2위 업체예요. 오스텐 임플란트가 하필이면 횡령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 덴티움에게 어떤 여지를 줬죠. 2등이 치고 나갈 여지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만큼은 같이 K 임플란트 이런 팀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에는 지금 세계 1, 2등을 하는 스트라우만이나 다나어가 다 들어가 있고 덴티움이나 오스텐 임플란트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거기를 파고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덴티움이든 오스텐 임플란트든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해외 매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보다 훨씬 커요. 둘 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서 지금 임플란트 시장 중앙 집중식 물량 기반 조달 영어로 VBP네요. 이걸 봤더니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어먼트 이거라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에서 가능한 정부에서 다 사가지고 일정한 가격으로 뿌리겠다는 거죠. 임플란트 가격이 다 다를 텐데 정부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같은 가격에 뿌리겠다는 거죠. 배급하는 거네요. 배급이죠. 대신에 민간병원은 아니고 국공립의료기관으로 일단 한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넓혀질 가능성도 있죠. 일단 그래서 중국에서 치과용 임플란트는 다음 달부터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임플란트를 받을 시에 이 임플란트 시장 중앙 집중식 물량 기반 조달 정책 되게 어렵네요. 이걸로 여기서 일정한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 가격이 중국 정부에서 대량 구매한 가격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반론의 차티스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고점에서 당연히 지금 사실은 2018년 고점이 처음 닿았어요. 2018년 이후에 처음 닿았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4년 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8년 고점에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 4년 동안 이걸 참고 있다가 내 본정 가격이 오면 사람의 심리상 팔 수밖에 없어요. 물가상농률이 뭐고 이거 얼마나 4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지겹다. 보기도 싫다. 도망가고 싶다. 이거 팔아버리고 난 덴트임 쳐다도 한 번 더. 관심 종목 삭제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 고점에서 저항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술적인 고점에 걸려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걸 이거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오스테인 인플란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뭐 덴트임이지만 결국 K-임플란트로 가니까 오스테인 인플란트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덴트임에도 그렇고 로컬 비중, 이른바 민간 병원 비중이 높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병원에서 이런 인플란트를 배급으로 똑같은 가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거기에 노출도가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아까 말한 대로 스트라우만, 스위스의 스트라우만하고 미국의 다나허에 비해서 원래 인플란트 가격을 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가 만약에 국공립에서 그렇게 낮추면 오히려 역으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비싼 스위스 거나 미국 거는 가격이 낮아지는 데고 똑같이 낮아지면 우리 게 더 이득이 아니냐. 그쪽이 손실을 더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국공립으로 가다가 만약에 민간으로 늘릴 가능성 그거는 염두에 도와야 된다고 약간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보면 덴트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전 고점에 다 달아서 자연적인 저항 그게 있는 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 부분 때문에 우려로 조금 더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국공립 비중이 지금 적고 로컬 비중이 높고 국공립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스텐 임플란트 말대로 오히려 덴트임이나 오스텐 임플란트, K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도 좋고 3분기에는 컨센서스 상회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세하재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의미로 여기서 다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1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표가를 9만 9천 원으로 했어요. 9만 9천 원으로 남으셨어요? 왜냐하면 10만 원 6자리, 5자리 바뀔 때 저항이 심해요. 느낌이 다르니까. 그게 자연적인 저항이 있어요. 그 자릿수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9만 9천 원으로 일단 했고요. 손절가는 8만 1천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다시 정고점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덴티움 확인해봤고요. 다음 아이라노 종목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은 SL을 보겠습니다. SL도 오늘 좀 하락이 나오는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어쨌든 기업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 SL도 지금 언론에서 딱 한 군데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왜 SL이 갑자기 이것도 사실은 좀 덴티움하고 비슷한 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6월에 역사상 최고가를 썼는데 거기를 다시 가다가 지금 막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을 한 번에 뚫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실 한 번에 뚫기보다는 여러 번 한 번 뚜들기고 뚫거든요, 보통. 특히 오래되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서 더 그래요. 이거는 1년 됐고 덴티움은 4년이 됐는데 어쨌든 거기서 저항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몇 프로인지 정확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죠. 그걸 미스터 저기 마켓만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또 핑계가 나온 게 뭐냐면 알라바마에서 맞나 싶은데 지난해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을 활용했고 이게 법, 그 문구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을 했다. 누가? SL의 엘라베마 법인이 엘라베마 법인이 SL이 엘라베마에 있는 이유가 현대차가 엘라베마에 있고 바로 옆에 조지아의 기아가 또 있어서 이렇게 협력업체들이 보통 가서 같이 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부품 수급이 원활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어겼다 해서 지금 이 법적 연령 미만 노동자 고용 문제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SL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의 문제가 지금 그 부분이 나왔잖아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돼서 테슬라는 좋은데 그게 미국에서 조립된 차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전량 수출이에요.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거기 지금 기아가 짓고 있는데 조지아에 아직 안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립된 거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한 소식이 나온 게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님이 긴급 출국을 지금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적이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나라한테 잘해준다고 했는데 이걸 좀 까먹으셨는가. 까먹으셨는가 아니면 정말 뭔가 생각이 바뀌었나 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와 보조금을 적용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5개가 나오는데 아이오닉5, 코나 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 EV 이 5개가 전부 다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이제 미국 소비자가 산다고 했을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싼 거를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출국을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이거 일정을 오래 착공하는 것으로 빨리 땡기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 기아의 이런 움직임이 SL한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아까 말해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노동자법 고용 문제에서 나왔죠. SL의 법인이 엘라베마에 있고 그럼 이제 조지아 전용 기아차 공장이 생겨진다. 그럼 기아차에서 전기차가 나오겠죠. 그 전기차의 눈은 당연히 그 SL의 전기차에 어울리는 눈을 달겠죠. 엘라베마에서 바로 옆에 조지아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 SL도 오히려 지금 좀 기회일 수 있나요?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도 덴트머마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억압적인 아동 노동용 활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미국에서? 이게 일단 그거 거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제 이걸 제출을 했대요. 우리는 이걸 몰랐다. 이렇게 착지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끝부분에 판사가 아직 사인은 안 했다고 거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정이, 정고점에서 조정이 마침 이런 핑계를 딱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출국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좋아질 것. 그리고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오래든 내년이든 어쨌든 착공이 돼서 거기서 생기면 당연히 SL에게도 낙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정기에 오히려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SL도 앞에서 말씀드린 덴티움과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혀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지금 떨어지는 것이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오히려 매수 찬스가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일라운 오늘 두 종목 신리석 서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